공양왕 이라는 그 이름이 공양을 바친 계기 잖아 그래 안 그래 이름 잘 지어야 되요 안 지어야 되요 그런데 그 쌉살개가 고려의 조선이 고려가 망할 때 내 이름 잘 지라고 그랬죠 이름 잘 지라고 그랬죠 이게 여러분들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내 그랬죠 공양왕이 고려 마지막 왕이죠 그러면 공양왕이 이승기한테 공양을 바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공양왕이 이승기한테 공양 바쳐서 안 바쳐서 고려를 이승기한테 바쳐버린 거예요 공양 바치고 자기는 조용히 물러나 버린 거예요 어디서 죽었죠 저기 벽지에 그 그 식사리 왕이 식사를 했다 해서 식사리야 공양왕이 도망와 가지고 그 저 저 저 저 어디야 그 식사리 그 이름 없는 집에 숨어 있었어 그래서 농민이 거기다 밥을 갖다 줬어 매번 식사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거야 농민 한 사람이 그 임금 을 거기다 숨겨 놓고 맨날 임금 부부한테 밥을 갖다 놓고 임금이 왕궁에서 개를 한 마리 데려 나오는데 그게 쌉살개예요 그래 그 거기가 내가 거기 무덤을 종종 가봐요 가보면 참 쓸쓸해 왕릉인데 그럼 공양왕 앞에 쌉살개가 이렇게 돌멩이로 비석 위로 쌉살개 비석이 왕을 바르고 앞에 앉아있어요 앞에 그런데 그 쌉살개가 공양왕인 이승기가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서 거기서 숨어서 밥을 얻어 먹다가 불안하니까 둘이서 이제 그 저수지로 들어가서 자살을 해 버려요 그 저수지 옆에 공양왕 무덤이야 죽었으니까 동네 사람들 보니까 공양왕을 얻고 갑자기 밥을 들고 왔는데 개가 저수지를 보고 맨날 짚고 앉아있어 쌉살개가 그래서 수상하다 저수지 물을 한 번 빼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개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해서 물을 뽑았는데 저수지 물을 뽑으니까 개가 공양왕과 공양왕비를 끌어안고 죽어있어 그리고 공양왕과 공양왕비는 농개처럼 끌어안고 죽어있어 물속에 있어 그게 고려의 마지막 모습이예요 그 두 사람이 끌어안고 죽었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이 있잖아 공양왕이라는 그 이름이 공양을 바친 것이잖아 그래 안 그래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쌉살개가 한 손은 왕을 붙들고 한 손은 왕비를 붙들고 그래 가지고 죽어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개가 충성심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승계가 그 묘를 써지면서 쌉살개 비석을 만들어서 세워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기 가면 식사리야 이승계가 그 동네 이름이 식사동이야 지금 식사리였는데 이제 일산이 시가 됐으니까 식사동이지 밥먹는 식사동이야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 이름은 잘 지었으니까 식사 공양왕하고 좀 다르죠 맞죠 나는 배당을 준다 이 말이야 배당 알겠습니까 국민 배당금은 300만 원씩 결혼하면 얼마 1억에다가 주택자금 2억 이건 무이자인데 영구적으로 써 그 대신 2억은 나중에 집에 설정이 돼 집을 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2억은 이자가 안 나가 그 대신에 그러니까 3억을 주죠 그 다음에 애기나무 5천만 원 주죠 또 5천만 원 주는 게 아니야 5천만 원 상당의 자식들한테 지원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현금 주는 건 5천만 원 알겠죠 그러니까 내공약은 5 5 5야 결혼하면 신랑한테 5천 여자 집안에 5천 애 나면 5천 알겠죠 5 5 5 이게 무슨 말인지 1억이라 하니까 신랑한테만 1억 주는 게 아니야 신랑한테 5천 신부한테 5천 애 나면 5천 합쳐서 1억이에요 이걸 둘이 결혼을 했다 해서 주는 게 아니야 결혼 혼인 신고를 하면은 그 돈이 들어갈 때는 신랑 통장에 5천이 들어가고 신부 통장에 5천이 들어가지 두 사람 합쳐서 누구 남자한테 준다거나 여자한테만 준다거나 이러질 않아 알겠죠 각자 혼사비용 이게 어느 사람한테 들어가 버리면 애들 혼사시킬때 쓸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줘 버리면 돼 안 돼 신랑 집에도 가고 신부 집에도 5천만 원씩 딱 배달되는 거야 좋아 안 좋아 그래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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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알겠죠 그래서 꼭 이 국민배당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국민배당금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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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